아 또 패드 잡고있어 또 패드 잡고있어 아 나이스 떨어지고 이걸 조심해야되는데 저긴 너무 빨라요 이거 아 아 짱맞네 저거 어 점프도 되네 아니 좁은데서 점프가 되네 이 여기서 놀래는 포인트는 이게 문에서 갑자기 뭔가 빵 나오는거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기나 문에서 뭔가 확 나오는거에요 아니면 정면에서 문을 집중하고있을때 문을 열심히 보고있을때 이제 정면에서 뭔가 팡 튀어나오는거죠 지금 eso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 밑으로 내.. 지금 내려온건가 이 문에 맞으면 아플거 같아요 근데 공포게임을 같이 하면 어우 깜짝이야 저장하는 데가 있을텐데 여기 저장하는 데가 없네 조금 밝은데 조금 밝은데 조금 밝은데 어 박사달 소리 꺼놓고 하잖아요 잘봐 소리 한번 꺼볼게요 옵션 사운드 이렇게 하면 되나 아 그래도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이건가 보이스 이거 오디오 오디오 구나 이러면 별로 안 무섭죠 내 말소리만 들리고 화면으로 아는거지 화면으로 화면으로 어디에 뭔가 이렇게 있나 이러면 발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 공포게임은 60% 이상이 소리에서 나오는걸걸요 소리가 막 되게 무서운 소리 소리 소리때문에 자 저장하고요 아 이 소리는 또 뭐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되나 아 뮤직 볼륨도 있구나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되는데 이제 내 소 내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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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더 게이트 불러 서스텐스 뭐야 니드 니드 일렉트릭 일렉트릭 뭐 거시기가 필요하다는데 심심하니까 제가 동요라도 불러드릴까요 개울가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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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엄치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깔 팔짝 팔짝 개구리 됐네 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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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챙이가 뒷다리가 쑥 아 여기 왔던 데인가 뒷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가 돼 어 내려갔는데 여기가 있냐 당연히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좋지 내가 놀라는 걸 즐거워하잖아 내가 놀라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죠 아 잠깐만 여기로 내가 왔나 아닌데 아 이 램프는 거의 무한인가 봐 램프는 거의 무한인가 봐 이거 그 암레시아 할 때 램프에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어 후레쉬다 후레쉬를 여기에 장 에헿 막대기에 장착시켜 어 이거 뭐야 된건가 오 로케이트 더 닥터 박사의 위치를 알아라 어 그런거 같은데요 소리 끄니까 전혀 무섭지 않지 않나요? 난 소리 끄니까 굉장히 안 무서워 아 좋다 역시 공포게임은 소리를 끄고 해야돼 대니 내 소리 끄는게 아니라 끄고 노래를 듣는 거야 우리 노래 들으면서 할까요? 대니 그러진 못하네 디퍼컬티 뭔가 깨졌어요 깨진 소리가 났어요 뭔가 깨졌어요 깨진 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불이 켜졌잖아요? 불이 켜져서 불이 켜져서 불이 켜져서 아 위층으로 가면 되나? 어 어 뭐야 어이짜 야 어 왜이렇게 너 쎄 야 너 왜이렇게 쎄 야 너 반칙이야 인마 너 왜이렇게 쎄 어 저장 저장하구요 왜 이러잖아 소리가 강아지 소리 같애 강아지 소리 같애 어 뭐 에너지 있나? 이게 장단점이 있어 램프하고 이게 호래스의 장단점이 있어 램프는 주변을 밝게 해줘서 근데 바로 앞에 안보이죠? 좀 멀리가 안보이지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엘리베이터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 이제 사이드 사이드 걸쳐지라고? 유튜브로 올라가볼까? 와 전혀 안보이는데 아무것도 안보여 왜이렇게 깜깜하냐 어 닥터 어이 닥터 나한테 뭘 원하는거야 뭘 원하는거야 넌 미쳤어 가까이 와 좀 더 가까이 와 할 수 없어 이 망할 문이 밟고 있잖아 난 열 수 있어 난 총이 필요해 너 총 갖고 있잖아 너 그 남자가 쐈잖아 기억해? 모자님 어서오세요 내가 만약에 가능하다며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겠어? 어 키가 여기있어 좋아 키가 어디있는데 아이드 베러 어 겟 건 건을 총이 어디있는데 총이 여기 뭐 근처에 어디있나 총을 총 총 어디있어 총 총총총총총 총을 찾아라 총알만 있구요 어 에너지다 총 자 에너지에 총이 어디있냐 참치 총 지금 이 근처에서 소리가 들린대? 아이 총알만 있어 개울가에 일찍 한 마리 엄마가 섬 그늘에 아 굴 굴 따라어 가면 자가 장 장 장 아 귀가 혼자 남아 길을 보 아니 길을 봐? 집을 보 다가 야 총이 어딨냐고 어이 총 왔어 총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되나? 바닥에 들려 안녕 뭐야 이거 뱃속에 애기가 있는데 그 애기가 공격하는데요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비밀번호라 아 이거는 아니고 바다 가 들려 주 나 수 없 우리 야 이거 다 살펴봤는데 여기 총 없는데 어 이거 뭐라 뭐라고 어? 아 도어 락드 디사인 세인 스탑 스톱 스톱 쿼터 쿼터? 쿼터가 무슨 팔을 베고 스르르르르 어? 아 헤브 힐링 서먼 이즈 비하인드 도어 도어 어이 문을 열어보셔 아이 함 이와 쓰읍 아 에 에 이 이 이 이 이 이거에 혹시 단서가 있나?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여태까지 없어요 총이 없는데 저 아까 비밀번호를 일단 알아내았고 거기 안에 총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이 당신 비밀번호 아시오? 아니 밑으로 내려가볼까? 오우 깜짝이야 뭐야 넌 저 소리는 뭐지? 이 근처에서 지금 소리가 나는데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 다 돌아봤는데 돌아봤거든요 하아 하아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그럴게요 어 저거 뭔가 아기가 혼자 남아 길을 보다기 총이 씨 총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돌아다녀 봤는데? 지하는 아까 다 쌍 봤구요 총이 없어요 지하는 아까 돌아가서 봤죠 여기 다 돌아 봤고 아.. 총이 어딨지 총알만 되게 많고 총알만 좀 두고 총..총이 없어 총 야 총 어딨어 총 여기 아까 밖에 있죠?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어.. 알면 좋을텐데 1,2,3,3 1,2,3 1,2,3 1,2,3 1,2,3 어.. 여기 뭔가 적혀있어요 그죠? 스토프쿼터 스토프쿼터 아.. 물건.. 물건.. 보관하는데가 여기구나 이게 지금.. 잠겨있어 저길 열어야 되려 되는거 같은데 아.. 이.. 이런것중에 싸인 이런 싸인중에 지금 숫자.. 209 209 209 한번 해보죠 지금 하나 209 숫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209 설마 열리진 않겠지? 공공이 없어 공공이 없어 공공이 없어 공공이 없어 아.. 잠만 이 그래피티가 숫자 같은데? 이 뒤에 게 어... 이거 여기다가 좀 밝아지죠? 어... 이 200 인가 이것도? 공 공 있으면 비밀 본 거 아니야 여기 있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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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 아.. 어딨는지 모르겠다 아 길을 잃어 버렸어요 아 길이 아니라.. 뭘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스크 buck 확실히 안 가면 된 지하 밖에 없.. 지하 한번 다시 한 번 가볼까? 지하에 또 뭐 생겼을려나? 지하 한번 가보죠 사실 지하에 뭐 생겼을 수도 있었지 않아요? 지금 적이 생긴거 보니까 지하가 맞는거 같애 잠깐만 여기는 아까 왔던데고 잠깐만 여기부터 확실하게 좀 보고 여기로 내려본거죠? 여기에 제가 있었고 저기 지금 여긴 지금 처음하고는덴데? 총? 어? 어.. There are something! Something! Sol about doctor 그..뭐라는거야? strange about doctor 품에? 품에이 뭐..따시더라? 품에 품에 포맨 포맨 뭐 잠잤다 뭐 이런 뜻인가? 아아 어 이거 뭐야? 아니 비유 아니야! 아아 아아 뭐 총알만 많구요 총이 없는데요? 이런 구석에 있나? 여기도 어 여기 에너지인데? 자 에너지가 없구요 자 에너지가 없구요 이게 뭔가 빨간색으로 스트렌지 뭔가 이상해 닥터의 포넬 포넬이 뭔데 쓰지? 어? 총이다! 어 근데 이거 총알이 없어 45 ACP단을 쓴다고? 야! 이거 버려야되잖아 총 찾았어요 가자 총을 찾긴 했는데 총을 찾긴 했는데 예 ACP단이 그 그거 그거 탄 아니에요? 그 그 저게 뭐에 줄임만이더라? 어이! 여기 총 총알은 없어 총을 총을 스킬을 내놔 땡큐 아 네가 나를 밀어둔거에 대해서 고마워 나는 돌아올게 여기 있어 뭐야 뭐야 총 쐈어 나한테 어 에너지가 영구히 줄어들었네 자 키 스톱키 뭐야 어 어 어딜 봐야되는거지? 저기? 뭐 볼 데가 없는데? 어 Use the mouse Look around Use Use Attack To Cancel 아 주변을 이걸 뭐 주변보래요 뭐 볼건 별로 없네 어 저게 뭐지? 불건 뭐 불건 뭐 불건 뭐 불건 별로 없네 112 전화 일단 스톱키를 얻었으니까 스태프로 가보죠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아이고 아 저장 넌 왜이렇게 세냐 아따 에너지 거듭이 많이 달았네 여기 또 누구있어 있는거 아니야? 저장 한번 더 하구요 저기 스타프 아 뭐야 깡통머리야 왜이렇게 잘 싸우나 어어 어어 아유 야 그냥 붙어서 싸울걸 아 잠깐만 로드 한번 하자 그냥 붙어서 싸우고 그냥 붙어서 싸우는게 차라리 에너지가 덜 달아가지 어 뭐야 뭐야 여기 물건이 있을거 같은데 뭐야 이거 에너지 에너지 야 문 열어봐 에너지가 없구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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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싸워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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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차라리 붙어 싸워 에너지 덜 달아 그게 개인이 왔다갔다 한다고 겁나게 맞았어 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야 잠깐만 일단 이 석판이 왠지 이 비밀번호에 좀 그거 같은데 여기다가 석판을 좀 두고 떨어뜨려 놓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